야 야 선비의 정신을 갖고 랩해 랩해서 마치 나는 것 같아 향기 양반의 정신을 먹은고 뱉어 평소보다 진지하게 단어들을 뱉어 야 야 학식은 이미 넘쳤고 야 야 변수로 나가기가 싫어 야 야 휴대 배웠고 야 제비 쟤네한테 알려줘 그어받고 다른 소리에 부를게 입장 바꿔 너네들이 생각해 그래 여기 너네들이 무시해 그래 여기 무시했던 어른들 너희한테 뭐라 하며 무시만 했고 그런 놈들 락해두고 휴대 랩하는데 안질리는 역수들이 몇이나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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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 야 야